여러분 다음주부터 주택담보대출자분들 금리 다음주부터 또 올린대요 금리 내린다며 다음주에 금리 코픽스 금리 지금 4%인가? 또 올랐어요 또 올린대요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보존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나 기대감만 있고 사실은 변동금리 내일부터 또 올린대요 기질거 같지? 주담대 변동금리 가자보는 물고기 언제? 내일부터 금융권이 어떤 인간들이냐 그러면 이번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주택담보변동금리에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 더 올린대요 그러니까 내일 코픽스 기준금리 0.03% 올라가고 전금융권 저기니까 0.1%나 0.2% 또 올라가는거지 1월 1일부터는 0.3에서 0.5% 스트레스 DSR 금리 또 올라간대요 누구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주택금리 ARM이라고 그러는데 누구야? 변동금리 대출 받는거지 보존금리는 내리고 있어요 누구만 죽이는거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근데 80% 가까이가 변동금리인데 선심 앞에서 선심 쓰면서 20%한테는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머지 80%한테 더 착취하네? 뭐라고? 너는 변동금리시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시잖아요 다음주 내일부터 금리 올리고 다음달에 또 스트레스 DSR에 또 금리 올리고 주택담보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만 누구에게?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의 옥죄기를 나섰다 내년 기준금리로 대출교육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주택담보대출자 고정금리에 상관없어 앞으로 대출받으려면 금리 제일 쌀 때 변동금리를 받아야 되겠어요? 고정금리를 받아야 되겠어요? 장기 대출받을 때는 그러면 지금 DSR 70% 이상 대출받은 사람이 공매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 몇만 가구일까? 이게 이제 이 가구가 전공매 시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뒤에서 이득 보는 게 고정금리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박사박 변동금리가 싸요 할 때보다 이거는 지금 세금하고 관리비 이런 거 빼고 70% 이상이야 사실상 이것저것 빼면은 걸어오면은 다 갖다 바치는 가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300만 가구 299만 가구 앞으로 경매에 나올 가구가 망해서 경매에 나오고 생지옥 그냥 벌면 다 갖다 바쳐 금융권에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사람 몇만 명? 완벽한 노예생활 죽음으로 사는 인간들 그 가구가 몇만 명? 300만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0% 정도는 300만인데 곱하기 3이니까 3인 가구니까 299만 가구 약 천만 명이 인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산으로 경매에 나오던 주택이 경매에 나오던 다 망해서 나올 사람입니다 인구의 20%가 지금 극단적인 빈곤에서 대출금 갚으며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값이 없어요 나머지 40에서 60% 해갖고 한 300만 가구 있지만 70% 이상 대출자는 원금을 못 갚아요 원금을 못 갚아요 뭐라고? 이 사람들은 원금을 못 갚아 죽을 때까지 다 팔아도 원금을 못 갚아요 그냥 인간 이하로 사는 거예요 겉만 옷만 뻔드락이 있고 천만 명이 지금 짐승보다 못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다섯 중 하나 사회에서 부딪히면 셋 중 한 명 더 무서운 얘기예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부딪히면 세 명 중 하나 70% 이상 DSR 그러면 우리가 DSR 평균이 몇 프로일까? 대출자들 DSR 평균이 몇 프로일까? 대출자의 평균 DSR은 40.19고요 40.19고 다중채무자는 62% 은행에서 금리를 빨리 낮출 것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봤을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은행에서 금리를 빨리 내릴 것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바젤스리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좀 말하기 그렇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럴까? 은행은 너에게 족값이 줄 거야 올리는 건 즉각즉각 내리는 거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내려요 누구한테? DSR 60% 이상 너 같으면 내려주겠냐고 돈이 그냥 예대 금리차가 폭팔도 벌어지는데 고객님 못 살겠다고요 아 이번엔 0.1% 내려드렸습니다 올리는 건 존나 빨리 내리는 거는 세발의 피 언젠가는 바젤스리 저주 왜요? 가상 고객 6개월 동안 가상금리에 엮여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엮여 있습니다 경기대행 완충자본에 엮여 있어요 절대 빨리 안 내립니다 은행은 좋아해요 올릴 때도 좋아하고 내릴 때도 좋아해요 금융권이 어떤 새끼들이냐 그러면 오늘 일 터졌는데 지금 뭐 불황 최고조라고 정부에서 대체를 마련하라고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아닌데 돈 벌 때는 언제고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가 사회주의 공상주의과야? 최근까지 돈 벌 때는 좋다가 손실 보면 개지랄이야 망하든 지랄하든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계속 떠들어 이러다 다 죽는다 왜 지지던지 말던지 어? 여러분 안 그래요? 이상한 새끼들이야 열 곳 중에 40%가 부도난데 부도가 나던 지랄을 하도 아니 그간 돈 많이 벌었잖아 어? 아니 벌 때는 자기 돈이고 안 벌면 공적장은 메꿔야 된다는 무슨 개소리야 이 놈 난리가 아니에요 다 망한다고 이러다 다 죽는데 아니 다 지지던지 말던지 니네 알아서 해야지 이상한 새끼들이야 저거 마치 지금 지원을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줘야 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아니 뭘 지원을 해야지 보증공사 해갖고 하면 됐지? 아니 부도가 나든 뭘 하든 정부에서 뭘 해달라고 이러다 다 죽는다 역시 공가족박을 막 해요 내년부터 이게 이게 PF 대출이 134조고요 소지 PF라고 따시 또 20조가 있어요 한 150조 되는데 시장 원리에 따라 구조적인 시사하는데 난리 날 거야 아마 아니 왜 뭘 지원을 내죠? 사업화 돈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뭐 무슨 얘기야? 미친놈들 같아 로비를 얼만큼 했는지 아니 이런 거 시사 들어가려고 검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냐고 우리가 뭐 사회주의 계획경제국가? 내일부터 코픽스가 4%를 찍었습니다 대출금리 뭐야? 5.5에서 7% 평균 찍는 거지 아 나 그래도 많이 안 올라 당장 내일부터 변동의 주담대 금리가 오르죠? 그렇습니다 내일 은행 가면은 금리 올라가 있어 다음 달에 가산금리 또 올린대 뒤진 거야 이거 콕 띄어갖고 여러분 저축은행 신용등급 포기하는 데가 계속 버텨 정부나 다른 데서는 망하지 마라 계속 버텨라 이러는데 저축은행이 지금 손 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손을 들고 있어 나 부도야 저축은행 나 부도라고 아니 계속 버텨야지 나 부도라고 신용등급 포기 야 나 신용등급 너네 그럼 감사 아 그냥 나 신용등급 포기 거리가 은행이 이게 이게 하면 건설사가 이 지랄해갖고 옛날에 리만 때 한 어? 20조 세금 20조 뜯어왔는데 이 새끼들도 신용등급 나 부여 안 받을게 나 망할 거니까 알아서 해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 사태 이번에 희한한 사태 저축은행이 망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벌써 두 군데가 아 나 나 신용등급 포기할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진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BBB 주겠다 아 나 그냥 포기할래 건설사 나 그냥 망할래 만기현장하고 어떻게 해줄까 아 그냥 망할래 지금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정상처리했다고 지금 벌써 지금 3분기까지 국민공공기관 지금 다 파산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본금이 5.5 작년에 1조 까먹었어요 자본금 올해 3분기까지 3.6조 까먹었습니다 5조 5조원 회사가 4.6조원을 까먹었어 지금 공공기관들 지금 보증공사 다 파산입니다 600조를 보증을 해놨는데 자본금이 없어 자본금이 없어 자본금이 없는데 자본금이 5조 5천억 중에 4조 6천억이 날라갔어요 그런데 안 망해 구두가 안나 자본금이 다 날라가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냐 자본금이 없으니까 현금이 이제 8천억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저 지금 전세대출 받고 전세대출 사고 쳤어요 두 달만 기다리세요 세 달만 기다리 언젠가 나옵니다 전세금 전세 사고 난 거 언제나 두 달만 기다리세요 지금 세 달만 기다리세요 지금 난리예요 아니 보증공사 바로 지금 돈이 없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메꾸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보증공들이 자본금이 신용보증이 사라지면 자본시장 전체가 연세 붕괴합니다 그 직전이에요 지금 전세금 반환이 될 것 같지 허그 보증하는데 70배로 확대한대요 지금 올해 70배 내년에 90배로 확대한대요 미쳤어요 지금 이게 뉴스인데 지금 보증공사들 사실상 다 파산했어요 지금 그럼 지금 남아있는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돌아 세수비율이 몇 프로는 15%밖에 안되요 전세보증공사 내년부터 PF 터지면 5조 10조씩 터집니다 지금은 자본금 문제 다음부터는 보증금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사태가 더더욱 심각한데 보증공사 사람들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아 뭐 어떻게 해주겠지 뭐 지금 전세보증 기준 전세보증 듣지 말래 공시가의 126%까지만 전세보증금 가입해 지급 거절 나오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난리냐 지금은 한 6개월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얼마? 6개월 1년 기다릴 수 있어요 점점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4월달에 나온 기사고 지금 조용해 허그 전세금 반환 3개월 기다리라니 작년부터 신청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 사실 뭐 몰려서 돈이 없어 사실상 파산이에요 이거 조용한 거야 대기표 받고 기다리는 거지 4월달부터 이런데 지금 상당히 심각할 건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더하죠 돈이 없다니까 그래도 올초에 뭐 해갖고 메꾸면 내년에 아마 난리나 내년이 더 심각할 거야 내년 2만대가 더 심각할 걸로 보여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허그 보증해도 전세금 못 받았다 믿었는데 난리야 지금 돈이 안 나와 야 앞으로 갭사 야 올해 보증사고만 사줘 5년 새에 지금 54배 폭주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들이 지금 감옥 가겠다는데 한 200억 먹고 감옥 갔다 오겠습니다 10년 받던지 몰라 지금 은행이 지금 스스로 망하겠다고 하질 않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야 팔리지도 않고 근데 니스에 자세히 보도가 안 돼 내년에 경기대행 완충자문 때문에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줘 우리나라 지금 무슨 저주야? 연체율 사상 최저입니다 그렇게 말이 올라는데도 왜? 문제 있는 거 다 어떻게 써? 만기현장 상환유예 몇 조를? 400조를 400조 부실폭탄이 정상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떠드는 사람들 다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왜? 지금 너무너무 연체를 낮아줘요 사상 최저에서 돈을 벌거든요 금융권이 그런데 터진 것만 대의변제가 10조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지금 계속 ELS는 다 터지고 있지만 그거는 투자한 거고 지금 다 정상이에요 400조 부실폭탄이 정상이야 왜? 만기현장 상환유예 이 나라가 그딴 식으로 돌아가 원리 원칙 없이 땜빵으로 지난 10년이 돌아갔던 그 부실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다 뭐야? 정상이래 회계상 다 정상이야 이자도 못 내요 상환유예 괜찮아 괜찮아 정부에서 보증했대 그 돈 터진 게 지금 10조 원이에요 앞으로 400조를 맺고 와요 400조 중에 얼만큼 터질지 몰라 400조 중에 얼만큼 회사할까?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부실이 터지고 있냐 그러면 이게 학벌 경쟁 사회잖아요 도덕성이 없는 학벌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되라는 게 관료라든지 경제계나 생산활동 인구에 쫙 퍼져 있어요 뭐라고? 나만 아니면 돼 학계니 뭐냐 어디에 가진 다 똑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한국 사회의 나만 아니면 돼 사태거든요 정확하게는 몇 조가 이지랄했어? 400조 금융권에서 몇 조? 400조 만기 현장 상환유예 400조 터지는 겁니다 범죄예요 지금 400조 그리고 저 돌려막기하고 이지랄하고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한 겁니다 지금